안녕하십니까 유앤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이동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저희는 북면이구요. 사실 저희 스튜디오를 우리 감독님이 다 만들어주셨고 굉장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이 미래의 큰 하나에요. 그죠? 부상산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고 어떤 TV에 제가 좀 출연하겠다 하니까 20원 찍는데 뭐 몇천만원 4,5천만원 달러 뭐 2,3천만원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거 주고 우리가 뭐 하는 스튜디오 만들어서 그냥 하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구독자 늘려가지고 그죠? 앞으로도 많은 것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제작자이시면서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제는 강사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AI, 생성 AI, 생성형 AI, 생성 AI라고 그래요. 저희 강사,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뭐 교수님 영향도 좀 어느정도 있구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AI는 관심이 많았고 예전부터 뭐 3D VR 다 공부는 했지만 컨텐츠 쪽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앞으로 AI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 굳혀서 꽤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지금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성 AI, 젠 AI라고 그래요. 제너레이티브 AI 강사가 필요하시면 이동현 선생님을 부르세요. 아니면 UN 미래 포럼에 연락하시면 제가 제깍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생성 AI가 굉장히 그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바뀌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글인데 미국에서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지금 방학이 딱 됐어요. 방학이 딱 시작하고 나니까 GPT 사용이 80%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막 GPT로 그죠 질문하고 뭐 문제 이렇게 하다가 방학을 딱 하니까 GPT 활용도가 80% 강화. 엄청 높네요. 예. 도서관에서 그죠. 도서관에서 또 달리났대요. 네. 도서관에 딱 가서 책을 보는 아이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GPT만 깔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최근에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뭐 기업이나 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좀 강의도 해보고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 40% 현재 사용률을. 아 그래요. 예. 제가 생성 AI 엄청 뜬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김동연 감독님께서. 이동연 감독님. 아 죄송합니다. 이동연 감독님께서 이런 활용을. 여러분이 배우려면 그죠. 여러 가지 활용도를 보셔야 되고요. 저작권 뭐 이런 이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제가 좀 이따가 PPT를 좀 띄워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굉장히 지금 저작권 이슈가 좀 높아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광고 영화 이런 쪽으로 지금 생성 AI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활용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도 뭐 어떤 그림이 경매 뭐 5억에 판매가 됐고. 미국에서도 또 활용도가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뭐. 네. 화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도 뭐 AI로 생성하고 그죠. 영화도 AI로 만들고. 뭐 영화 예술 컨텐츠도. AI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 할리우드가 6개월 동안 데모를 했어요. 할리우드에 주로 작가가 먼저 그죠. 그 다음에 배우도 따라하고 PD도 따라하고 거기에다가 뭐 전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가 필요 없어. 촬영하는 감독 필요 없어. 시나리오 작가도 필요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PD 몇 명 앉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자료 조금 준비한 거 중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AI로 이제 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광고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있고요. 현재 뭐 AI 이슈가 어쨌든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데. 요거 최근에 뉴스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예예예. 소리가 나올까요 지금? 아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소리가 나오게는 지금 안 될까요? 예. 아 예. 어렵겠구나.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거 그러면 한번 보여주보세요. 제가 일단. 일단 저는. 예. 오랫동안 그 영화.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도 좀 했고요. 예. 영상 제작을 오랫동안 했어요. 뭐 기업체 홍보 영상 뭐. 뭐 하다보니 어쨌든. 에이아이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에이아이. 생성형 에이아이로. 컨텐츠 제작하는 거에. 저 역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교수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 미래 보고서를 또 제가 전했는 걸 다 읽었고. 예. 감사합니다. 에이아이 마케팅이라는. 물론 공조지만. 올 3월 달에 책을 하나 냈고.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비법 노트. 이런 거를 좀. 이제 냈었습니다. 음.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생성형 에이아이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본. 영상인데. 아직 소리가 좀 안 나와서. 예. 다음번에. 소리 나오게 또. 그러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5억 원의 경매가 낙찰 됐다고 하죠. 요. 요. 그림 자체가. 예.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바이 에이아이 영화제에. 한국 감독이. 이렇게 또. 상을 탄. 사례가 있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어린 시절. 혹은 젊었을 때. 그. 영화 감독의 꿈을 갖고. 영화를 또 오랫동안 했을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와이프가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 한 분에 오셨고. 어쨌든 이 감독님이 또. 아바타 만들 때. 그렇죠. 그 여자가 동요사 됐어요. 와이프가. 그러셨고. 네. 에이아이 시스템이. 감독 역할을 한다는게.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얼마전에 또. 경상국도 해서. 에이아이 필름 페스티벌 진행했었고요. 네. 저도 역시 이제 어쨌든 꿈이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촬영도 하고. 뭐 이랬죠. 그래서 이런. 영화 작품도 했었고. 뭐 드라마도 했었고. 뮤직비디오도 했었고. 많은 이제 컨텐츠 제작을 했었는데. 정말로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음.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죠. 인간적으로.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컨텐츠 업계에. 에이아이 관련 조사를 해도. 음. 지금 음악이나 이런 쪽. 비중 캐릭터는. 워낙에 높지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 광고. 방송도 쪽에.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 전망도 그래서. 아. 아까도 뭐. 약간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2, 30대가.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에이아이를 배우면은. 충분히 전망 있는 산업이 되죠. 그렇죠. 다른 거는 해가지고. 떡볶이 장사. 어묵 장사. 그 다음에 택배. 80일에도 택배 하겠어요. 못해. 택배는. 한 2, 30일 지나면.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 이거는 뭐. 100세까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까. 해외 사례도 했지만. 국내나 아직은. 저도 강의도 해보고. 지금 해봐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체치피티 자체를. 최근에 이제 옴니 버전 나온 것도. 아직까지 못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 이혼 경험은. 아직은 연말 되면 아마 더 이제. 확산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음. 저희는 이제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 뭐. 아수것부터. 음. 좀 알려드리면서. 음악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림 생성하는 거. 동영상 생성하는 거. 뭐. 광고 만드는 기법.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입장이죠. 음. 뭐. 워낙에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언어적인 텍스트 생성에는. 뭐. 이런. 뭐. 체치PT나. 코파일러.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미지는. 플레이그라운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드전이는 거의 실사 느낌의. 그림을 생성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 저희. 우리 아들이. AI 개발자인데. 그죠. AI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오픈 AI GPK 4.0. 그리고. 미니가 나왔어요. 2주 전에. 네. 이것도 샀고요. 4.0. 뭐. 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로 사요. 얘가. 그 다음에. 클로드 3.5. 쏘넷. 또 샀고. 뭐. 그 다음에는. 라마. 3.1을 샀어요. 라마 3.1을 4일 전에 나왔거든요. 샀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는 개발자니까. 돈을 뭐. 주로. 그. 500만원. 그죠. 몇백만원을 딱. 집어넣어 놓고. 내가 쓰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써서. 그림을 그리면은. 2부 3부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몇 개 쓰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 나온 걸 써서. 한 열 몇 개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쓸 때에. 보통. 기사는. 맨 앞에 이제. 제미나이. 1.5. 플래시 1.5. 를 물어보고. 똑같은 거에서. 여러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퍼플렉스티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4.0. 미니. 이제 미니 까지. 여러 개를 물어봐서. 어.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더블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런. 그. 기사 쓰는 데는 다고. 좋은 게 지금. GPT4 미니. GPT4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알아가지고. 그림을 다. 뭔가 다 그려줘요. 저희 쪽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 대본 만드는데. 어쨌든. 챔치. GPT4. 옴니. 버전으로. 스토리보드 구상해서. 약간의. 참조를 하죠. 그런거. 여기서. 나는. 손쉽게.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벌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이제. AI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안되면 법을. 그게 지금. 그죠. 3800만 달러는. 한하로.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지금. 그죠. 52억. 570억. 이렇게 딱 알려줘요. 얘가. 그래서. 어. 정말 좋다. 이제 뭐. 두드려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맞습니다. 예. 동영상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컨텐츠 쪽. 그렇죠. 기약하고. 제작하는 쪽이라. 동영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어. 런웨이의. 젠2. 젠3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비디오. 이미지2 비디오. 런웨이. 네. 최근까지는 이제. 젠2로. 어. 어떤 그. 화면에. 어.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젠3가. 텍스트2 비디오에서. 이미지2 비디오. 음. 그래서 이제. 미드전에서 만든. 실사의 느낌.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런웨이의. 어웨이의. 그. 젠3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퀄리티가. 예. 정말로. 엄청 좋아졌죠. 런웨이. 젠2. 난 젠2 썼는데. 젠3도 나왔어요. 매일. 네. 그리고 뭐. 한 말 아니라. 루마라든가. 예. 중국에서 또. 아. 우리 저기. 체치피티. 쏘라. 쏘라가 나오기 전이지만. 예. 중국에서 킬. 킬링. 예. 그. 툴도 지금. 쏘라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소개를 다 해놨어요. 예. 에이아이넷에 보면. 쏘라가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30개 정도. 기사를 올려요. 대부분 AI 관련된 기사예요. 어제 이거 나왔어. 오늘 이거 나왔어. 너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나. 이러니까.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리서치로 그냥 딱 해가지고. 올려놔요. 이렇게. 리서치. 그래서. 리서치 해갖고.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여덟 개. 열 개를 딱 한꺼번에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여기 들어. 요거 누르다가. 그죠. 만약에 뭐. 클로우드 누르고 싶으면. 클로우드 누르고. 또 물어보고. 어. 랑아. 그죠. 눌러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림 그려줘. 하면은. GPT4. 뭐. 미니. 가지고. 그림 그려줘. 하고. 쉬워요.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글에. 언어모델형. 그.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은거. 이미지 쪽. 도움운상 쪽. 예. 그래서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지금. 업무적으로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까 또 말씀하신. 체치피티하고. 제미나이를. 아예. 비교하는. 예. 요거에. 무료버전은. 두개만 가능하고. 유료버전은. 요게. 멀티로. 여러가지를.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동시에 대답을 해주는거죠. 음. 요런 기능도. 진짜 너무 좋구요. 음. 거의 생활화 돼있다고 봐야지. 네. 예. 같이. 예. 생활해야 되죠. 음. 네.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보거든요. 예예. ppt. 아까 소리나는것도. 밑에 눌러가지고. 여기서 소리나게 하면은. 마이크로 나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음. 음. 일단 뭐. 예. 소리나는거 한번. 여기 소리를 크게 해갖고. 네. 여기서 바꿔 볼까요. 음. 여기서 쪽에서. 소리 나오게 해서. 이거를 요걸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저작권에 관련된거. 저작권에 관련된거. 이게 좀 재밌는 뉴스라. 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ai가 만든. 창작돌의 저작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외국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사람이 글을 쓰고. ai가 그린 만화가 저작권을 인정받았는데. 저희가 원작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창동 기자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라. 황폐해진 지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새벽의 자리야.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크리스티나 카시타노바가 이야기를 부상하고. 이미지 생성 ai 니드전이가 그림을 완성한 협업 창작물로.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서 ai를 활용한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엔 창작기계란 이름의 ai가 그린 미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창작한 독창적인 저작물만 등록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만화의 저작권을 ai 미드전이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ai를 통해 만화를 완성한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면서 ai 활용 작품으로도 저작권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작가는 ai가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작품이나 작품이나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저희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출연한 박창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만 봐도 ai가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만화도 완성하면서 여러 창작물을 내놓고 있는데, 제도에 관한 논의는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내놓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저작권 논란이 촉발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AI가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편집 저작권만 그런데 저희가 IAC AI라고 해서 유엔에다가 제가 만들어서 AI자 AI에게 저작권을 주는 거 네 표준 신호연자 장관하고 한성수 정리님과 유엔에다가 지난번에 해외에서 오신 행사에서 그 문제도 있어서 네 뚜렷살리바 네 뚜렷살리바 진행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가 오천년, 오천만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노래 하나를 예로 들어도 이 저작권을 작곡가나 작사가 같은 사람들이 나눠받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AI가 만든 창작목 원리를 어떻게나 그죠. 굉장한 많은 거를 그죠. 배울 수가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동현 선생님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서 해서 이동현TV에도 나가고 막영순이래TV에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밌게 한번 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생성하는 것도 좀 알려 드리고 학방, 그렇죠. 방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해도 뭐 몇 시간 차이 나게 올리면 되니까 한 가지 또 이제 소식이 저도 이제 12월 7일인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AI 국제영화제에 저도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어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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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8월 21일까지 공모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그 작품을 완성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도 그런 저작권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많고 저희가 전세계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저희가 줍니다 지금 그렇게 UN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롬 글랜이 10월 30일날 한승수 총리가 초청해서 한국에 와요 예 그 정도로 뭐 뜨거운 감자죠 서로 할려고 좀 난리입니다 근데 제가 다 붙잡아 놨어요 UN 잡았죠 우리나라 한승수 총리, 한승수 총리는 UN 총회가 있거든요 UN 총회 회장단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하고 광기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구현철 장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전에 안그래도 국회 저기에서 김민석의 그런 행사도 또 그렇죠 그게 이제 AI 포럼 그죠 AI 포럼을 같이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박영숙이 다 가져가면 내가 빵 터지죠 대한민국에만 가져와도 빵 터지기 때문에 절반은 UN에다가 주고 절반은 한국에 있도록 터려도 우리가 5천만 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여튼 뭐 교수님한테도 더 많이 제가 좀 배우고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거기 우리 또 장원위원이 있고 하니까 뭐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이번에는 나중에 뭐 이 정도를 소개하는 만 그렇죠 이동윤 감독님 일단은 그리고 생성AI 강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연해 가지고 합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뿅뿅 눌러주시고 이동연 작가님 많이 활용해 주세요. 생성AI 강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